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소연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의 종이 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이는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이가 1987년, 1988년에 길쭉팔프공장 확장공사가 완성되면 우리 인민 1인당 종이가 몇 킬로씩 차려진대 해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 지상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개꿈 같은 소리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면 80년대 기자 생활을 기반하고 그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종이 사정이 그렇게 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굴 쓰는 분들은 또 종이를 주지 않았어요 종이를 다 내줬거든 똥짐이다 한마디로만 시꺼먼 거 다 내줬지만 그때는 이런 색깔의 종이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런 종이도 이렇게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허연 종이는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북한의 종이 사정이 얼마나 최극빈 국가에 속하는가 국빈 국가에도 안 속할 거야 최악이야 최악인데 여기에서는 포용지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을 규격지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이 종이 한 장이 엄청 귀하거든요 교과서도 못 찍는데 네 교과서가 뭐예요 교과서가 뭐예요 여기서는 이런 종이도 막 쓰지 않아요 막 쓰지? 북한에서는 이거 모더지라고 그러지 네 모더지라고 하거든요 이 모더지 같은 건 특별한 사람한테다가 뭘 할 때만에 여기다 문건을 써요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 네 맞아요 수령 앞에까지 갈 때 네 맞아요 여기 오니까 이게 굴을 딸을 쓸 일이 없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 굴도 쓰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직업이지 글씨만 잘 써도 손에 흙 안 묻히고 사는 게 북한이 너무 문서 노름이 많아서 저도 이게 문서를 많이 썼어요 이게 굴을 많이 썼는데 수로 보면 지금은 규격지를 쓰는 데가 보안소 같은 데가 보이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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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당기관 하여튼 저체제 당군정에서는 다 써요 네 그래서 보이지도원하고 예시문들이 이게 규격지가 제일 제수들한테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제수들한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식구들이 뭐 붙잡혀 들어왔다고 하면 밥도 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지 않아요 밥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규격지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 예시문이 그걸 요구하나 요구하죠 네 다음번에 올 때 규격지 200매를 가져오라 200매가 홀하지 않아요 북한에는 생산품이 없으니까 생산품 장마당에 있어요 장마당에 있지만 북한 내에서 없지 네 북한 거는 없고 다 그것도 중국에서 넘어와요 규격지까지도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종이를 가져다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입이 째져요 너무 좋아서 이런 모더지 같은 거 사다주면 이 특별한 종이를 가져다주면 국가가 보장 못하니까 죄인의 가족한테 이걸 내리매기면 네 이곳을 가져가야만 여기다 진술서를 받아내요 야 그럼 앞으로 그 죄인들이 잡힐 때 자기가 쓸 진술서 정을 들고 들어가는 이 노래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와 뭐 그 죄수가 직접 갖고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어쨌든 그 사람이 거기 끝날 때까지 그 F봉지를 이렇게 계속 포장을 해줘야 돼요 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 규격지를 돈으로 사는 게 이것도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지 그래 이렇게 면의 품이라면 이렇게 보면은 이 규격지가 꼭 그 밥소박에 규격지가 무채 있어요 이거 이거 좀 가로 좀 밥을 좀 먹여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둘째예요 그걸 뭐 있는가 보면 그래서 빨리 빨리 찍어놨네 이거 버릇새로 찍어놔 떼가서 규격지 좀 싸우라고 이 한 묶음이 오 원이에요 오 원이면은 이게 쌀 한 킬로 반을 싸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한 킬로 반을 가지고 하루 종일 옷 씻고 먹을 수 있는 걸 그 사람한테 다 들여 보내줘야 되잖아요 종이를 뇌물로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싸서 들여 보내줘야 돼요 그가 국가가 이렇게 한심하다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잡혀 있는 사람 진술서 쓰는 걸 종이를 그 잡힌 사람이 가족한테 가져다 달라는 이게 나랍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보안원들도 어디 가서 F 형제를 주면 제일 좋아해요 일을 못하면 또 충실성이 부족하다 또 비판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저 최근에도 저기 북한에서 소위 보안서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심 기간에 있을 때 그 밀수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내가 너 꼭 살려줄게 너 밀수도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너 오늘 밤 내가 내놓겠으니까 중국에 와서 종이를 좀 가져오라 그런데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죄인을 거기 왜 넘어갔는가 하고 취급해야 할 담당자도 그걸 누가 못 가요 그렇지 가져와야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이거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지도 제대로 쓰죠 우리는 학습장 같은 거 이렇게 남겼다가 버리지 못하고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다시니 그것도 또 자르잖아 다 잘라서 세 대다 쭉 계속 걸어놓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우리는 이게 한 박스 삼십 개짜리를 싸자면 목숨을 걸어야 해요 위생지 네네 화장실에서 쓰는 위생지 자기 개인이 쓸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싸는 집이 많지 않다고요 그거 뭐 뭐 쓰지 그거 옛날에는 우리 북한 여성들이 그 화장실을 가지고 위생제를 했어요 어 기사님도 생각나죠 알지 그것도 보들보들한 것도 아니고 야 직장 아침에 이렇게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면 여자들이 이게 다리가 다 꼬치고 네 아파서 거기 다를 바를 약도 없어서 근데 지금도 역식 같아요 그러면 그 화장지를 중국에서 들이거나 네 한 통 무리가 삼십 개 그건 얼만가 중국 돈으로 비싸요 한 삼십 원이예요 중국 돈은 삼십 원 내지 이십 오원 야 그럼 쌀이 몇 킬로냐 쌀이 열 킬로도 넘지요 그러니까 그걸 쓸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걸 안 쓰는데 중국 사람들도 북한에다가 내보내는 게 제일 하찌를 내보내요 제일 하찌를 비싸게 팔아요 그걸 북한 여성들 진짜 위생지가 없습니다 천도 온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월경할 때 자주 가지도 못하고 네 북한은요 여자들만으로 멀면 그거 하는 여자들은 냄새가 딱 나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물도 없어서 물도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갈지 못하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뭐 여기는 팬티를 하루에 한 번씩 다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생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종이 위생지 하나 여자들이 월경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핵 만들면서도 그건 안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요 다 자궁 질환이 있습니다 아마 김일성 족속과 특권층 내놓고는 다 자궁 질환이 있을 거예요 북한 여자들이 깨끗하고 식질 않아서 그랬겠어 북한 여자도 많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네도 냄새만 나는 걸 알아 다 피해 다녀요 그렇게 주눅이 들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온 탈북 여성들이 자궁 질환이 다 있다는 거야 네 네 우리가 그 종합 검진을 받을 때 다 주사도 놔주고 치료를 해 주지 않아요. 핵 만들면서도 북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위생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그러게요. 그것도 그나마 더 그 뭐 중국에서 또 넘어오는 게 있어요. 중국이 정말 중국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야 진짜 봉갑집이고 어쨌든 뭐 돈 주고 싸도 뭐 무역을 해서 가지고 밀수를 하든 사기도 듣고 사람들이 가져다주지 않으면은. 야 참 그래서 제가 그 조사기관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그 여성 단체의 회의가 됐거든 초청 받아서 그때 그 단체장이 장관까지 했어. 북한 여성들한테 뭘 보냈으면 좋겠나 자꾸 그래 대북 지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때 단마들이. 여 북한 여성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북한 여성 여성들이 달거리 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위생지를 인도적 지원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력이 일어날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 사람들 그걸 쓰지 못해도 좀 구경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밤이면 밤 낮이면 낮에 다 있지 않아요. 모욕탕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 다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북한 여성들이 뭐 육체를 파괴하는 그 질곡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위생들을 북한에 인도적 물자로 보냈다는 말은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 줄 바에는 난 이런 거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게 제일 긴급한 것 같아요 제일 긴급한 거야. 거기 그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답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자고 하니까 엄청 괴롭죠. 남자들과 똑같이 여성의 생리적 그. 조건을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계속 끌어내고 어떤 그 여성 필수품도 공급 안 해주고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핵을 만들면서도 이제 말하듯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생리대를 못 만든 안 만드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안 만든다는 뜻이요. 저는 생각해봐요. 1년에 미사일을 몇 번 사면 우리한테 무슨 혈액이 있어요. 무슨 혈액이 있어요. 하루 날아가 버리면 끝인데. 뭐 그거 무슨 한 번 줄 해서 그걸 위생대로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엄청 좋지 않아요. 위생대만 만들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교과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뭐 지지하게 죄인 다른 애들 죄인복 이런 걸 사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인 정리 사정은 원시 시대에 가 있고요. 오늘의 북한의 정리 사정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잡혀들어가는 죄인이 자기가 진술할 정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 네. 맞아요. 여성들이 위생대가 없어서 북한 여성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자궁질환에 걸려있다는 것. 그분들이랑 왜 부끄러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합참같이 다녀요. 진짜 정말 여자들이 불쌍하죠. 제일 불쌍합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재진망신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요. 재진망신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요. 네. 이거는 범죄요. 이건 범죄입니다. 여성들을 못하고 하는 범죄죠. 어떤 전원과 뭘 떠나서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달북 여성들 많이 오잖아. 네. 달북인 여성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 네. 김일성 족속은 안 할 말로 대한민국 쪽에다 대고 하루 깨나서 저라고. 점심에 저라고. 밤에 저라고야. 되새 자야 돼요. 자기가 그 못살게 굴고 매기지 못하고 병든 그렇게 쫓아버낸. 저 탈북 여성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폭대기에 사는데. 그 새끼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네. 너희는 쓰레기 깍도 못 가. 맞아요. 정말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의 하나로 놓고 본. 북한의 실상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 정의들. 언제만 북한 주민들이 정의를 마음대로 쓰고. 북한 여성들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게 하는. 위생들을 마음대로 마음껏 깨끗하게 쓸 날이 오겠는지. 그날은 분명히 김일성 족속의 정권이 붕괴되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